공부에 타오를 때 공부에 타오를 때가 제일... 모든 종교 초창기에는요 다 견성, 성령 다 공부에 타오를 때입니다 해탈, 어떤 목표든지 진지하게 거기 몰입해서 진짜 그걸 잃어버리라 하고 덤빌 때가 제일 아름다울 때입니다 홍의학당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제일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사실 욕심은 더 아름다워져야 되지만 망조가 없이 든다면 그래도 이 초창기에 모여서 뭐 했는가를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곱쉽게 여기 지금 우리 모여서 공부 열심히 하는 가풍을 만들어 가야 어떻게든 전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건 기능 보유자랑 똑같아요 기능 보유자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경전 아무리 남아도 소용없습니다 그 경전을 마음에서 굴릴 수 있는 육바라밀 기능 보유자 계정의 사막 기능 보유자 단전호흡 기능 보유자가 사라지면 끝나요 글만 남아선 소용없어요 용어 비결이 전해져도요 절대 그거 못해요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강의 듣고 공부하신 분들은 본인 내면에서 호흡도 참나각성도 육바라밀도 다 맛을 보시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기 뭐 가까운 가족이나 뭐 친구들한테도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실제로 뭐 꼭 설명 못 하더라도 항상 그런 이걸 내가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있고 이게 안 끊어지고 이어지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스스로 좀 책임감 갖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아무도 없다면 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능 보유자 내가 잘하고 못하거나 내가 하는 만큼은 전승을 해야 이게 안 끊어지잖아요 최소한의 거라도 남아있으면 나중에 좀 또 자질 있는 사람 나오면 또 다시 복원해요 그런데 아예 전승이 안 되면 뭐 실마리가 없잖아요 그런 건 힘든 거 저도 선생님한테 배우고 했으니까 어떻게 다시 복원을 했지 저도 아무 실마리도 없다면 뭘 붙잡고 하겠어요 글만 읽어서는 못해요 또 내가 제가 만들었더라도 애 것하고 다른 또 다른 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 것이 중요한 건 아닌데 옛날에 그 이거 과학이거든요 영적 과학 예전에 이미 밝혀진 걸 또 밝히고 있으면 그것도 고생이잖아요 그 막 만유인력 법칙 발명 발견 한 분 다 돌아가셨다고 또 새로 그걸 또 발견하고 있고 또 발견하고 있고 이것도 참 발전이 안 되는 거니까 애 것은 기본으로 빨리 소화하고 거기에 더 이 시대에서 또 실험할 수 있는 걸 또 실험해서 더 보태고 자꾸 이렇게 할 각오를 누구나 모두 다 해야 된다고 이건 왜냐하면 본인 영혼에서 각자 실험해야 돼요 남한테 기댈 게 아니고 서로 도반들 간에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자기 영혼에서 실험을 해야죠 실험을 무조건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홍의 각당 출신들은 다 각자들 한 소식 하고 있더라 아공이면 아공 벗궁이면 벗궁 구공이면 구공 아무튼 영양껏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는 자명하게 밝혀 놓은 게 있더라 각자 자기 삶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진리야라고 선언하는 게 있더라 그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홍의 각당 공부하신 게 좀 보람이 없으시죠 강의만 듣고 재밌어도 보람이지만 이왕이면 좀 더 얻으셨으면 합니다 각자 실험하셔가지고 체험 많이 하시고 저희가 종교도 아니잖아요 과학이에요 영적 과학 철학은 제가 주장하는 철학은 지금 철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철학의 본래 의미 영적인 과학이죠 우주 공식을 찾아내서 내 인생에 적용해서 선악을 판정하겠다는 이게 철학의 본령입니다 우주 공식 로고스 이데아 천리 천명 뭐든지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우주적인 시공을 초월한 불변의 공식을 찾아서 시공 안에서 살아가는 내 삶에 적용해서 시시각각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우주적인 공식 양심법 불변의 법에 자연법이라고 불변의 법에 입각해서 제일 자명하게 행동하겠다 그래서 우주법의 지배를 받는 분은 우주인이죠 대한민국 법의 지배를 받으면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주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한쪽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이지만 한쪽으로는 천국의 시민이고 우주의 시민이 돼요 이 정도 자부심이 있어요 철학자죠 내가 지구에서 지구에서 이렇게 살지만 내가 지구에 속해 있는 사람 아니야 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지구에만 속해 있는 사람 아니야 그거 간단해요 내 영혼 안에서 우주 공식을 찾아내면 돼요 우주 보편의 공식 그러면 최소한 한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주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죠 그 공식 못 알아내면 철학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철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요즘 강조합니다 이런 식으로 참나의 현전에 참나의 현전에 일단 접속을 하셔야 몰라를 통해서 판단 중지를 하셔야 돼요 뭐든지 지금 들고 계신 그 마음은 요즘 옴불교 강의하니까 거기 잘 써 있더라고요 참나를 알고 싶다 이 마음 자체가 유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애고의 마음 애고의 마음으로는 절대 참나를 못 찾으니까 옴불교 경전에 그렇게 써있어요 유의심을 단박 몰라 단박 내려놔버리면 바로 무의심이다 속으로 뭔 생각이라도 나면 그게 다 지금 애고 소리잖아요 난 참나를 만나고 싶으니까 애고에서 내리는 소리를 몰라 몰라 하고 툭툭 단박에 신경 꺼버리는 거예요 신경 꺼버리고 나면 남는 거는 알아차리는 나 자신만 남습니다 그래서 몰라 해서 뭐 방편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몰라 해요 지금 쥐고 있는 생각감정 오감을 내려놓음으로써 지금 이 순간 현전화는 참나의식에 접속하겠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지금 내 마음 안에 일어나 있는 생각감정 오감을 내려놓음으로써 그게 진짜 무소유죠 앞으로 무소유할 생각 과거에 무소유한 생각 이러고 하고 있을 새가 없습니다 그거 다 망상이니까 그거 생각 다 해서 탁 지금 놔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생각 놔버리고 뭘로 하고 계시면 그게 진짜 무소유고 그러면 곧장 우리는 참나의 현존의 접속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의 본성을 직관하게 됩니다 이거는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감정 오감 다 몰라 했잖아요 그럼 참나 상태인데 참나 상태라는 게 알아차림 상태니까 알아차림이 뭔가 알아차린다니까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알아차려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려요 자기가 자기의 속성을 알아차려요 자기가 자기 내면에 새겨져 있는 자신의 진리를 알아차려요 그걸 자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참나가 갖고 있는 속성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려요 참나가 참나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내가 나로 있으면 내가 나의 본성에 충실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고도 에고도 그래요 에고가 속성이 탐진치죠 탐진치 해야 된다는 걸 늘 알고 있잖아요 에고가 먼 일만 생기면 탐진치를 써요 이미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참나 상태가 되면 참나의 속성을 당연히 알고 있죠 내가 그래서 뭔 일이 생기면 경계를 당하면 뭘 하죠 예 뭔 일이 생기면 예 진리를 분석합니다 바로 진리에 여기에 입각해서 기준이 서버렸어요 여놈이 기준입니다 자기 마음 안에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이 있으니까 자명 안에 찜찜 안에 떠드는 거예요 자명 안에 찜찜 안에 나는 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 말을 들으면 자명한 것 같아요 찜찜한 것 같은데 느낌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럼 어디서 판단하냐 참나가 알고 있다가 때리는 거예요 참나가 이 이니에이지 기준을 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참나가 되신 순간 참나와 참나가 늘 참나였지만 참나와 진짜 하나가 된 순간 의식적으로 하나가 된 순간 참나가 아는 걸 나도 알게 됨으로써 내 내면에 에고가 세웠던 기준이 아니라 에고의 기준이 아니라 참나의 에고의 속성에 기반해서 에고가 세운 기준이 아니고 순수한 참나의 속성에 의한 기준이 작동해서 새로운 느낌의 자명 찜찜의 이것도 직관이죠 이거는 내 에고가 느끼는 직관이에요 이건 참나가 직관하는 거고요 이 참나의 직관이 에고에도 전달돼요 그래서 자명하다 찜찜하다 에고가 느낌을 갖게 돼요 이거 자명 에고한테 보내는 신호예요 참나가 자명한데 잘 몰라요 그런데 자명한 것 같아요 잘 모르는데 찜찜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컴퓨터로 지금 압축파일 받은 기분이에요 받긴 받았는데 열어봐야 알아요 뭘 받았는지 느낌은 있죠 뭐에 대해 받은 것 같은데 이거 풀어보는 거죠 여기에 이제 생각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생각 써서 품 생각과 언어 개념을 써서 풀어요 이건 다 날려버릴 때 얻어지는 직관이 그래서 이것도 아셔야 돼요 참나가 참나 참나로서 현존한다면 참나의 현존에 만족하고 있다면 내가 내 에고성을 잠시 잊고 참나로서 존재했잖아요 그러면 참나가 아는 거를 자 여기서 따라오세요 참나가 아는 거를 참나는 원래 알고 있겠죠 자 내가 잠시 참나로 존재했어요 참나는 원래 진리를 알고 있겠죠 갑자기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던 사람이 참나로 존재했더니 갑자기 진리를 아는 존재가 됐던 거예요 잠시 참나와 접속하는 동안은 거기서는 자명하지 찜찜한 게 없거든요 마음이 그런데 그때 다시 내 에고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이때 진리를 자명한 느낌 속에 진리를 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제 에고로 돌아올 때 자명 느낌의 일부를 갖고 자명 찜찜의 일부만 가져옵니다 이거 다 못 가져가요 내 에고가 다 수영을 못 한다고 에고가 업장 털린 만큼만 수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나는 원래 자성을 직관하지만 에고는 이 중에 일부만 수영하는 거예요 일부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명상 들 때는 우주가 나요 막 이런 느낌이 충만해 있더라도 돌아오면 우주가 나였는데 우주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에고로 돌아오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한번 갔다 오면 에고가 그 전에 없던 어떤 느낌을 갖고 와요 자명 찜찜의 느낌 왜냐하면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느낌을 가졌단 말이에요 뭔가 미세하게 따져본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참나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에고가 작동하다 보면요 또 참나와 함께 에고가 굴러가다 에고가 뭔가 에고한테 다른 정보가 들어온 게 느껴질 거예요 이거 좀 막연할 수 있지만 어떤 느낌은 확실히 옵니다 뭔가 더 밝아진 느낌 더 자명해진 느낌이 있어요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찜찜하다고 느끼게 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밝게 느끼고 그거를 분석을 해 보면 아 그건 그래서 밝았구나 그건 그래서 찜찜했구나 이때 육바라밀 육바라밀 이 기준이 결국은 유니에이지 육바라밀이니까 이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양심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육바라밀 분석을 해야만 확실하게 분석이 떨어져요 지금 이 만약에 이 잣대가 내면에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있지 않았다면 자 보세요 내 내면에 육바라밀과 이니에이지의 기준이 없다면 이 기준에 의해서 일어난 자명찜찜의 느낌은 양심 분석을 했을 때 어긋나야 돼요 뭔가 자명하다는 느낌 받았는데 육바라밀을 분석했더니 다 틀려요 찜찜한 느낌 받았는데 육바라밀을 분석했더니 다 맞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짓을 자꾸 하다 보면요 내가 그냥 양심 노트로 별 생각 없이 썼던 이 여섯 가지 양심의 원칙들이 사실은 내 내면에 본래 기준이 들어가는 것을 나중에 아시게 돼요 그때 이제 뭐냐면 일지보살이 열립니다 구공이 열려요 지금은 참나 현전을 해도 그냥 텅 비어 있지 여기 뭐가 있다는 게 안 느껴지는데 느끼는 법이에요 참나 현전하면 자성직관을 왜 써놨냐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중에 육바라밀의 진리를 통으로 인식했어요 알아차렸어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육바라밀의 정보도 알아차리고 계세요 참나 상태에서는 한 덩어리로 육바라밀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사들이 참나 각성만 하면 육바라밀이 온전한데 왜 육바라밀을 따로 해야 돼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좀 아시는 분들은 아예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 육바라밀 있다는 거 모르는 분도 있지만 아는 분도 있어요 육바라밀에 대한 감각이 있는 분들은 참나 각성 상태 안에 육바라밀이 원만 구족하다는 거 알아요 문제는 밖으로 안 나온다는 건데 이건 또 얘기를 안 합니다 참나 안에 있으면 됐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구공을 그렇게 해서 구공을 아는 거는 아주 일부다 자 견성만 참나 확실히 들어 앉으시면 육바라밀의 원칙에 대해서 체험적 이해는 가능합니다 저희 그렇게 수신결에도 나올 거예요 그 단계 올라가는 근데 자명한 이해는 내가 해보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명상 산에서 명상하는 것만으로는 아공, 복공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경험하는 게 내 생각감정, 오감만 경험할 수 있으면 아공, 복공은 다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공까지도 알아내요 내 마음이 육바라밀에 맞게 썼을 때 자명하구나 이것까지 알아내는데 내 안에 육바라밀 기준이 그렇게 성성하게 있고 항상 나를 이끌고 간다는 건 아직 모릅니다 이게 육바라밀이 자명하구나 하는 건 따져볼 만하게 아는데 그래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나각성 상태에서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육바라밀에 맞게 해보면 이 자명하다는 느낌과 이 분석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게 이제 체험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뢰가 확 됩니다 육바라밀이 누가 만든 게 아니고 내 본래 모습이구나 하는 거를 이 분석대로만 하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후련해지고 찜찜함이 사라지고 이런 경험들이 오셔야 돼요 그대로 실제로 이 육바라밀의 분석을 통해서 얻은 진리로 실천까지 해보고 다시 피드백 해가지고 또 분석해 보세요 이 짓까지 다 해봐요 아무리 해봐도 이 자명의 느낌하고 내 분석이랑 딱딱 맞아 떨어지면 직관과 분석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 자명해집니다 그때 다시 참나 상태로 돌아와서 모든 걸 내려놓고 다 깨어 계실 때 내 안에 육바라밀이 꽉 차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건드리면 육바라밀 분석이 이제 자동으로 나가고 안 만큼 또 실천하는 게 이제 수월해질 때가 와요 요 때가 가까이 오면 이제 일지보살이 뭔지 알아집니다 누가 말 안 해도 자기가 알아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게 나와요 자기가 이런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연구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육바라밀 분석대로만 하면 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과보까지도 차치하고 일단 이게 확신이 와야 돼요 육바라밀 분석대로만 하면 내 저 내면은 뿌듯해 하더라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바깥도 육바라밀 공식에 적용되는지 아직 난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확신이 덜 하더라도 내 안에서 육바라밀 분석에만 맞으면 내 마음은 첫 마음의 근원은 이 참나 양심짜리는 항상 좋아하더라 어긋나면 항상 찜찜이 하더라 칼 같더라 이게 내 안에서 일단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의 속사정을 내가 다 알아냈다는 기분이 들어야 돼요 내 영혼은 육바라밀 기준으로 굴러가게 생겨먹었더라 육바라밀의 마음 보리심이라고 하고 인위에이지의 마음을 양심이라고 하는 그냥 그 속성을 갖고 있는 그 마음 그게 확인이 되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구공이 보여요 내 공성 안에 참나 공성이죠 내 공성 안에는 마음법이 구족한데 그 마음법이 다른 게 아니라 육바라밀이더라 여기까지 알아내시면 이제 우주적인 철학자가 되십니다 우주법을 아신 거예요 방금 우주 공식을 알아버렸어요 이 공식에 적용 이제 받는 삶을 사시면 이제 우주인입니다 지구법 지구법의 더 근간인 우주법을 안 거예요 지구법이라 꼭 배치된다는 게 아니라 지구법의 더 뿌리인 육바라밀 이니에이지를 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공식대로 사시는 게 더 편해지고 이제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지보살이 돼요 기본값이 바뀌어요 탐진치 속구치듯이 에고의 속성 탐진치가 자동으로 날 끌고 가듯이 참나 양심의 속성인 육바라밀이 나를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퍼펙트하진 않아요 그러면 10지보살이겠죠 9지보살 10지보살 하지만 그게 내 마음 안에서 탐진치 작동하듯이 끝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요 탐진치처럼 자동으로 육바라밀이 내 영혼의 뿌리에서 근원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다 확인해야 돼요 진짜 그런지 그래야 여러분이 의심이 떨어져요 구공이 딱 나와요 그리고 내 안에서 이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바깥에다가 실천했을 때 실험이 가능하죠 내가 양심에 맞게 했을 때의 결과물 양심을 생각 안 하고 있을 때의 결과물 양심을 어겼을 때의 결과물 계속 분석해 보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모든 걸 경험할 수 없지만 내 경험 안에서 최대한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기가 경험하는 중에요 자명 여러분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내면이 자명해질 때가 와요 이건 자명하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자명해지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무슨 객관적으로 딱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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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답 나올 거야 이렇게 안 돼요 철학은 아무리 공자님 소크라테스 예수님이 자명한 얘기라도 그건 그분한테 자명한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실험을 통해서 의혹이 사라질 때까지 실험을 해야 자명하다고 느낍니다 자명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귀해요 그때 여러분이 인가를 한 거예요 진리를 인가한 거예요 그런데도 뭐가 다르냐 이제 여러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걸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도 없고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도 없고 아무리 내 사정이 힘들어도 그거를 무시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선명해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 무시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몸이 힘들어 그냥 계단 위로 한번 뛰어볼까 하면 안 됩니다 뛰면 죽는다는 거 알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꾸역꾸역 한 개자씩 내려와야 돼요 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아무리 탐진 치기가 급박하고 힘들어도 이거 무시하고는 큰 일을 당한다는 걸 알아서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정신을 잃는 중에도 이건 지켜야 돼 하는 게 딱 안에서 잡아주는 힘이 있을 때 그 정도 해야 여러분이 인가한 거예요 확실히 여러분 영혼에 일어나는 변화가 중요해요 이게 힘든 게 이거예요 과학하고는 다른 게 물질과학하고 물질과학을 눈앞에 한번 보여주면 누구나 그냥 의심 사라집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 영혼에서 실험해서 자기 내면에서 의혹이 사라져야 돼요 옆 사람 의혹 사라져도 부지럽어요 내가 사라져야 돼 나는 아직 의심스럽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를 불교에서 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인 업장, 심리적 업장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 진리를 투명하게 인가하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괜찮아요 그 의심난 걸 털어야죠 더 털어야죠 더 의심해 보고 더 실험해 보고 해야 털리지 믿습니다로는 안 털립니다 이건 믿습니다 하면 더 찜찜해져요 나는 지금 못 믿겠는데 믿습니다 해놓으니까 얼마나 찜찜해요 이런 짓을 가르치니까 제가 종교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태양을 보여주고 태양을 믿으라고 해야지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믿으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사이비 광신자들만 남죠 맹신자들 우리는 안 봐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만 남으면 그 종교는 정말 찜찜한 종교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 영혼을 광명하게 빛과 자유와 그런 사랑을 주는 게 원래 종교의 취지라면 빛을 줘야죠 저명하게 광명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의혹 한 점 없이 그래서 이 공식을 정확하게 의혹 한 점 없이 알면 사랑해야지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의 마음을 더 키워보세요 어쩌세요 다 이거 제가 볼 때는 호박에 줄긋는 행위입니다 수박 만들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마음이 또 개발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인 변혁은 그렇게 안 일어나요 가다가 가식이 되기 쉬워요 위선이 되기 쉬워요 근본적인 개혁은요 내 안에서 이렇게 우주 공식을 알 때 일어나요 그러면 그렇게 반야 광명함 지혜를 얻으면요 육바람이를 어기면 안 되겠구나 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남을 남을 배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부득이해서 배려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 편하자고 배려하게 돼 있어요 결국 여러분 보세요 일지보살이 되고 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걸 미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막 사랑 자비 강조하잖아요 종교 가면 봉사 희생 그 말하는 사람들이 나 잘하라고 하시고 그거는 뜻한 바가 있어서 말하는 걸 테니까 이걸 강요해서 사랑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이미 지구는 사랑이 넘쳤어야죠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랑이 속에서 샘솟게 해야 돼요 주입된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맹자에 나와요 순임금은 인과의로 말미암아서 행하셨지 인과의를 행하신 분이 아니다 사랑과 정의를 바깥에 있는 사랑과 정의를 취해서 행하신 분이 아니고 속에서 터져 나오는 사랑과 정의를 행하신 분이다 한자로 묘합니다 말미암을 유자 사랑과 정의로 말미암아 행하신 거지 사랑과 정의를 이렇게 취해서 행하신 게 아니다 바깥에서 사랑과 정의를 가져오는 게 아니다 사랑해라 정의로워라 참해라 봉사해라 내 마음은 거기에 동하지 않는데 저렇게 해야 내가 천국 갈 것 같아서 저렇게 해야 인정받을 것 같아서 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그게 옳은 것 같아서 하고 있다 이것도 아직 답답한 상태 그것도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남이 그렇다니까 들어보니 또 그럴싸해서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이 실험하신다는 건 이런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영혼의 근원까지 가가지고 참나를 만나시고 거기서 확인을 하시고 내 본성이 사랑인 거 지혜인 거 자비인 거 정의인 걸 아시고 내 본성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중에 사랑이 나타나야지 진짜 탐진치는 여러분 본성이 들어있으니까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육바람일도 본성이 들어있어요 참나의 본성으로 애고의 본성이 아니라 그럼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냥 그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금 일지보살 아래는요 일지보살 아래는 생각해보세요 논어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지혜로운 자는 선이 이롭다고 여겨서 행하고 어질인자 인자는 선이 편안해서 행한다 레벨 차이가 나죠 이게 일지와 일주 차이입니다 또 뭐 위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일단 여러분 일지보살과 일지보살 차이가 일주 보살은 참나에는 들어 앉았는데 육바람일에 대해서는 그게 자명하고 이롭다고는 알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융합이 안 돼 있죠 체험적 이해는 되지만 육바람일에 대한 자명한 이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명한 이해는요 편안해요 내 본성이 돼 버렸거든요 그게 내 본성인 줄 알아버려서 편안해요 이게 나다운 거예요 육바람일을 하는 게 나다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일지보살 그 아래 보살들한테는 왜 육바람일 하세요 그게 옳은 것 같아서요 그게 공익에 도움이 됐어요 그게 유리한 것 같아요 모두에게 다 맞는 말인데 네 좋은 의도시네요 아직 하나가 안 된 건 아시겠죠 일지보살 이상은 육바람일 왜 하냐고 뭐라고 할까요 제가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제 꼬라지가 그래요 아니 내 참나가 생겨 먹기를 육바람일로 생겨 먹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 이타 나도 살려야 되고 남도 살려야 되고 모두가 하나니까 다 살려야 되고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못 살려도 찜찜하니까 하는 거예요 찜찜하기 싫어서 하는 거고 내 양심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일지 이상은요 사실 자기 양심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본성이라 하는 거예요 걔한테 너 왜 짖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겠죠 여러분 왜 육바람일 하세요 제가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 하시면 여러분 일지보살급 구공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 프로그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 되세요? 남을 위해서 이타심 힘 잔뜩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직 남을 생각해야죠 남을 생각해야죠 하도 지만 생각하니까 남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육바람일 상태 아니에요 이런 말 하고 있는 종교는 지금 가보면 종교들 다 그러고 있어요 원래 그 성자들이 다 잊어버려 가지고 다 억지로 하는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누가 더 희생했다더라 그럼 대단하다 근데 일지보살 이상은 그렇게 안 봅니다 사람은 자기 본성에 이배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 본성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지 뜻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오버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인정받으려고 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저기 오버쟁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자선, 금식, 기도 도마보금에 나옵니다 자선, 금식, 기도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뻥치지 마 그랬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 껌수 부리지 마 이거예요 이걸 하면 더 고상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네 뜻대로 판단하지 마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시더냐 이거예요 성령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내 양심이 자명해 그게 자명하면 금식도 하는 거고 자명하면 기도도 하는 거지 그냥 남들이 보니까 하는 거 같으니까 우리도 해야 더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천국 가는데 좀 밀리지 않을까요? 저쪽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안 하고 있으면 천국 갈 때 혹시 우리가 더 뒤처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에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그 에고 노름입니다 진짜배기는 여러분 본성에서 그래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거고 둘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대하면 되나 해서 하는 거지 사랑해야 돼요 남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 타심이 먼저입니다 우린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막 울부짖는 사람 치고 뒤에 캐보면 뭐 나와요 그런 사람들 다 그런 말 한 사람 뒤에서 왜 뻘짓을 하고 다니느냐 그냥 그 사람도 그런 말을 하는 게 유리해서 한 것 뿐이에요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다 이러겠죠 나중에 그때는 그랬어 그 못 믿을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채 해도 인간은 못 믿어요 왜? 기본 속성이 탐진치라 속성이 안 바뀌었는데 그럴싸하게 분담 더 사기꾼이에요 차라리 침팬지답게 나오면 아 저 막 욕심나서 죽겠어요 그러면 솔직하죠 차라리 딱 욕심 없는 척 하고 있으면 이거 가짜죠 사기꾼입니다 그러면 도인들은 욕심에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욕심 없는 척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욕심나 죽겠는데 이 마음을 육바라밀의 본성으로 겨우겨우 다스려서 살아가는 양반이 보살이에요 욕심나는데 육바라밀의 본성을 작동시켜서 그게 모두에게 이롭냐 혹시 남한테 해로운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네 본성에 맞지 않냐 너는 누굴 위해서가 아니에요 네 본성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본성대로 사는데 너도 네 본성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탐진치는 왜 그렇게 하고 싶냐 그게 본성이니까 그럼 육바라밀도 너 본성이니까 이것도 구현해 봐라 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일주보살만 돼도 부분적 자명이라 옳은 줄 아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옳은 거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하다가 알겠대요 나중에 이렇게 본성으로 드러나요 난 원래 이래야 마음이 편했어 하는 게 선명해질 때 일주보살에 도달합니다 요즘 제가 원불교강의 하는 거에서는 그 앞에 거를 견성이라고 하면 뒤에 거는 출가이라고 그래요 이제 본부지반이 아니라 우주의 열애집안에 태어났다고 이제 보살 집안에 태어났다고 보살 집안에 태어나려면 기본 속성이 바뀌어야 돼요 그 본부에 종특이 남아있으면 남아있긴 하지만 그게 주도가 돼서는 안 돼요 이제 종특이 이제 열애종자의 종특이 나와야 돼요 그게 그걸 압도할 정도로 이제 나옵니다 거기까지 가면 종자 계량이 된 셈이죠 뭔가 달라져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가야 안심해요 그래서 불교화원경도 일지보살부터 본부지반에서 벗어나 열애집안에 태어났다 그게 출가예요 집안이 바뀐 거 그럼 이제 종특이 바뀌겠죠 그래서 그렇게 찬탄해지고 일지보사를 해주는 이유가 기본 속성이 바뀌어서 그러는 겁니다 탐진치 속성은 여전히 있지만 이것도 이제 나의 속성이 돼 버려 그럼 둘이 충돌하겠죠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끌고 가겠죠 상황을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써 싸우겠죠 그러지만 나중에 확실하게 이제 탐진치를 제압했다 그러면 칠지보살 되는 거예요 원불교에서는 칠지보살 이상한 열애위라고 그래요 열애위 똑같습니다 저희 일주보살이 원불교에서 견성했다고 항마위 말을 항복시켰다 다 항복시켰으면 바로 열애죠 일부가 항복된 거예요 좀 더 나가면 항마위도 거기 거기 원불교식으로는 천지팔도라 그래요 육바라밀의 확장판입니다 팔괴버전 거기도 육바라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 팔도를 알긴 아는데요 자기가 내면에서 솟구치진 않아요 그래서 항마위밖에 안 되고 견성위밖에 안 돼요 원불교도 근데 솟구치면 어떻게 돼요 출가위 본성이 바뀌었다고 해서 출가위 근데 이제 그걸 구형 이제 솟구치긴 한데 밖으로 구형까지 솟구치긴 하는데 여기서 솟구쳐요 자동으로 날 인도하는 거죠 자명찜찜의 느낌으로 날 인도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시시각각 개시를 내려가지고 날 끌고 가요 이 솟구치는 이 육바라밀의 그 발현을 잘 분석해서 구현해 버리면 이제 출가위가 닦아야 할 건 그건 거죠 잘 분석해서 구현하게 솟구치는 건 여기까지 자동으로 되니까 색깔이 하나 더 자 처음에 여러분이 견성하시면 이건 더 아니네요 처음에 여러분이 지금 그리는 거 잘 따라오세요 처음에 여러분이 견성하시면 이건 아예 아니고 견성하시면 요 부분 아 그냥 이렇게 하죠 이 부분 하나는 확실히 떨어져요 참나의 현존은 이제 24시간 늘 한다 늘 안주해야 여기 늘 안주해야 돼요 확실히 여기 딱 떨어지겠죠 그럼 사실은 이거 안주하면 자성 직관도 함께 하잖아요 근데 내가 다 수영을 못하니까 아직 안주라고 안하니까 요거 하나는 확실히 떨어져요 처음에 견성하시 그렇죠 물론 이것도 이제 들어가지만 그런데 이제 자성의 직관까지도 이 육바라밀이 그냥 몰라만 하고 있으면 참나의 현존이 늘 함께하면 일주보살이면 몰라만 하고 있으면 육바라밀이 정확히 또렷이 직관된다 여기까지 떨어지면 일지보살 일주보살 일지보살 지금은 제가 이제 확실히 떨어지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한 덩어리라고 해놓고 왜 찢습니까 확실히 떨어지는 거지 요건 확실히 떨어져요 일주보살이면 참나 안주 일지보살은 자성의 안주 진리의 안주예요 참나의 진리 육바라밀의 안주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안주해도 잘 분석해서 실천 잘하느냐 또 다른 문제죠 이거는 이제 칠지보살은 돼야 요게 떨어져요 이게 원불교식 견성이 출가위 두 개 퍼펙트해지면 열혜입니다 심플하죠 견성 본성을 받네 원불교식 양성 본성을 배양할 줄 아네 솟구치는 게 배양되고 있는 거예요 솟구치는 게 배양한 거예요 솟구치긴 하네 자동으로 솟구치네 본성이 바뀌었네 양성 솔성 본성 그대로 구현하네 솔성까지 돼버리면 열혜예요 견성만 되면 우리 식으로 하면 일주보살 양성까지 되면 자동으로 솟구치니까 아니 몰라만 하고 있으면 육바라밀이 그냥 직반되고 또렷이 알아진다니까 이거는 일지보살이죠 일지보살 근데 퍼펙트하게 지혜와 실천이 나와버린다 칠지보살 최소 칠지보살 칠지위예요 이제부터는 이게 더 더 칠지 팔지 가면 더 더 정밀해지지만 이미 기본은 성취한 겁니다 온전한 발현은 성취합니다 그래서 제가 칠지는 온전한 발현 팔지는 정밀한 더 정밀한 발현 구지는 신령한 발현 구분되세요? 다 아무튼 칠지 이상은 다 좋은 겁니다 그냥 잘하고 있는 51% 넘어버린 거예요 다음지는 제압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칠지 넘어가는 소식이에요 말을 확실히 마군이 사탄을 항복받을 때 사탄이 유혹해오는데 눌러버리죠 그때 칠지 넘어가신 거예요 눌러버릴 때 이제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선포가 나올 때 넘어간 겁니다 칠지를 부처님도 거기까지 했으니까 사탄의 항복을 받은 거예요 이해 되시죠? 거기까지는 다들 가야 성인소리 듣습니다 칠지는 돼야 성인소리 듣습니다 왜 그때는 가야 이제 양심이 언제든지 51% 이상 탐진지를 제압하거든요 석가모니 경지랑 아라한들 경지는요 천지 차이예요 아라한은 1급이나 되어 열반에 안 좋아할 정도예요 석가모니는 요거 하셨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한 칠지쯤 되시니까 예전에 뭐 경전 따라서 막 이제 5,6지 나오는 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칠지급 되셔요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그 칠지급 된 양반이 한 분 있어요 마하가섭이 있어요 마하가섭한테만 곧 들어서 보인 거예요 너랑 나랑만 알지 그 아래 아라한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를 두 분끼리 알고 수작한 거예요 죽으면 네가 내 교단 이끌어 줘 하는 거예요 제자 중에 가섭한테만 이기예요 친하기로는 안안이고 수제자로는 사리불 목권련이 있어요 마하가섭은 교단에 잘 오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따로 공부한 사람이 혼자 말년에 와요 그런데 왜 그 양반한테 법을 전수하느냐 가섭한테 그 아라한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 고단자 아라한만 아는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양반은 가섭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마하가섭이랑 석가모니 같이 있으면 마하가섭이 석가모니 스승처럼 보였다 이런 경까지 있어요 아주 불경한 얘기인데 이런 말을 붙일 정도의 존재는 가섭밖에 없습니다 실제 초기경에도 석가모니가 설법하실 때 가섭이 찾아오니까 교단에 안 오던 사람이라 아무도 몰라요 누군지 머리도 안 깎았죠 출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두 타잉만 하고 다니셨지 승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죠 저 노인네 누구야 근데 옆에 앉으라고 해서 옆에 앉혀놓고는 하나하나 내가 하는 이 능력은 이 사람도 있다 사선장 하나하나 이건 이 사람도 한다 내가 하는 건 이 사람도 다 한다 이 얘기를 한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가에 들어오라 하는데 안 들어가요 두 타잉이 전 낫습니다 하고 그 묘한 관계죠 그거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되냐 안 되냐의 이야기예요 보면 아는 겁니다 우리가 참나 박성만 안주해 있느냐 지금 화두 터지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저기 남방불교 아라한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 하나 확실해진 거예요 근데 지혜가 또 아공밖에 몰라요 남방불교는 저기 이제 선불교 북방불교 쪽 견성했다 그러면 복공까지는 알아요 근데 구공까지 견성한 양반은 일지보살이 돼서 이제 이때부터는 그냥 참나라고 안 하고 보리심 그럽니다 보리심 육바람이래 마음이 꽉 들어찼다 그게 제가 참나와 양심 구분하는 게 같은 건데 여기는 참나라고 해도 말이 통하는데 여기는 양심이라고 해줘야 확실하거든요 이분이 얻은 성취는 불교식으로는 보리심 유교식으로는 양심 얻으신 양반이에요 참나가 양심인 줄 확실히 아신 분이에요 그게 이제 자동으로 솟구쳐요 탐진치처럼 근데 지금 티벳불교도요 보리심이 그러니까 티벳불교 목표가 뭐겠어요 이건 알아요 대승불교다 보니까 보리심이 지속적으로 탐진치 솟구치듯이 지속적으로 보리심이 솟구쳐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일지보살이에요 그건 아는데 참나를 부정하고 중간파 교학 위주로 공부한 그 승려들이 명상 조금씩 해도요 개념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참나에 대한 보리심이 24시간 안주해 있지 않겠죠 일단 참나 24시간 안주한 다음에 그 참나가 본래 보리심이라는 거 알아야 이게 24시간 끌고 가고 그러면 남을 이해한다 만다도 없어요 그 전체가 나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하듯이 남을 위해서 배려합니다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될 보리심 공부를 티벳불교 지금 얼마나 고생해서 한지 아세요 20년간 교학 공부해 가지고 짬짬이 참선해 가지고 얻은 게 뭐냐면 일단 참나를 부정하고 시작하니까 명상에서 참나 각성해서 참나라고 안 하고 마음이 맑아졌네 고요해졌네 정도로만 얘기합니다 마음이 텅 빗더라 그래서 그게 보리심이라는 실체를 얘기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노력해서 계속 남을 위해서 마음을 내야 보리심인 줄 알아요 그래서 티벳불교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보리심 유지하는 겁니다 왜냐 금방 어디 가버리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보리심을 억지로 유지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아요? 남 위한 생각 하셨어요? 뜨끔하시죠? 어떻게 계속해? 그래서 안 돼요 보리심 유지법이 보리심 공부 티벳불교식으로 보리심 공부하면 다 실패합니다 티벳 스님이 티벳 불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시더만요 달라에라마도 이게 안 된다고 고백하셨다 어렵다고 억지로 유지하려니까 다 어렵죠 참나는 부정해 놓고 보리심은 유지하려고 하는 이게 근본 없는 공부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해도 잘 모르시는 모르겠지만 참나 각성하는데 참나가 보리심이라는 거 알면 끝나는 그러면 제가 24시간 남을 위한 생각 할까요? 아니요 저는 제 양심 편할 생각만 해요 찜찜하면 안 하고 자명하면 합니다 내 본성이 인도해줘요 내 본성이 본래 보리심이지 제가 보리심을 따로 하려고 안 해요 일어날 때 보리심 쪽을 도우려고 하죠 탐진치가 아니라 보리심 쪽을 도우려고 하지만 보리심을 해야겠다고 애고가 막 부추기지 않는다고요 억지로 땡깡 부리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육바람일 분석하려는 마음 자체가 보리심 아닌가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육바람일에 분석해서 해야지 하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일지보살이 넘어가면요 그런 노력도 많이 줄어든다고요 자동으로 솟구치니까 솟구치는 마음을 더 잘 개발하려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 아래는 육바람일이 안 솟구치니까 분석을 해야 돼요 계속 그런데 계속 그 단계에 머물면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거죠 그것도 참나각성도 안 시켜주고 하라 그러면 이게 티벳 불교의 문제점입니다 다만 티벳에서도 닉마파나 깍규파나 참나 아는 파가 있어요 그 파들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보면 그 파들은 또 이 참나각성과 육바람일 공부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 거기에 또 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육바람일 분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분들은 육바람일에 대해서 분석법이라는 게 없고 육바람일 하면 지게면 계율을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보시를 막 남한테 뭔가를 줘야 되고 저희는 한 생각 안에 보시 지게가 다 담기게 굴리죠 이런 것들은요 티벳 불교에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어렵게 살지 마시라고 보리심을 일으키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성령 체험 없는 저기 기독교인처럼 너무 힘든 일이에요 아이고 방심하면 잊어버려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참나가 늘 나랑 함께 현존한다는 걸 알고 그 참나의 속성이 육바람일이라는 걸 이해할 때 늘 우리도 보리심 안에 살 수 있는 그래서 일지보살이 돼야 보리심이 발동한다 해서 초발심보살을 일지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제대로 발심이 이루어진다 늘 저 내면에서 육바람일이 터져 나온다 지속적으로 탐진치 나오듯이 이게 이루어져야 일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초학자가 공부하는 그런 공부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초학 때나 그러지 참나각성하면 벌써 육바람, 보리심 공부가 훨씬 쉬워지고 참나가 늘 현존하니까 이제 참나와 함께 하는 중에 참나랑 함께 육바람일을 공부하니까 훨씬 힘이 빠지고 더 나아가서 육바람일이 본래 참나의 속성이라는 것까지 알고 나면 힘이 더 빠지죠 이제 적절한 도움만 주면 육바람일은 계속해서 터져 나온다는 걸 알아요 원래 터져 나오고 있고 터져 나올 때마다 적절하게 도와줘서 확충만 시키면 된다는 걸 알아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유교도 뭐죠? 사단 확충법이라고 그래요 사단은 터져 나오고 있으니 그거를 적절히 도와서 넓혀 나가기만 하면 된다 보리심이 늘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걸 알면 적절히 확충만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공부법이 달라지는데 고수라는 분들이 보리심 개발법에서 그 얘기를 못 해주는 걸 보고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 고수가 돼도 여전히 보리심 때문에 끙끙 앓고 있다면 그건 뭔가 문제겠죠 죽을 때까지 답 안 나온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도 보리심으로 죽을까요? 여러분 의식 조금만 혼미해져도 보리심이 그럼 사라질 텐데요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아 내가 아파 죽겠다 또 보리심 놓친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살아요? 아 배고파 내 배고팠지 난 배고픈 건 아니잖아요 그럼 보리심을 떠난 건가요?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보리심이 늘 함께 할 수 없다고요 영원히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계속 끊기죠 근데 어떻게 늘 기도하라고 그랬죠 늘 감사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다 참나의 현전 체험과 거기에 기반한 자성의 직관 이 차명한 공부법으로 할 때만 이게 우리가 보리심에 딱 안착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공부한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안 들으세요 티벳 최고, 중간 최고 유농식은 아무튼 저기 엉터리 막 이렇게 믿는 분들 아무튼 뭐 다음 생에라도 꼭 제 강의를 보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왕이면 전 이번 생에 보시고 지금 바로 견성하시라고 도와드리는데 끝없이 미룰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언젠간 해야 됩니다 그럴 거면 지금 하는 게 나아요 자 저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지를까 말까 고민하면 살 거면 빨리 사서 오래 써 그러네 빨리 사서 하루라도 더 쓰는 게 낫지 그쵸 어차피 살 거면 나중에 내 꼴을 보니 살 것 같아요 언젠가 그럼 빨리 사서 지금 쓰자 이런 마인드로 결국 다음 생에도 또 고민할 것 같아요 견성하네 만해로 그럼 지금 해 놓으세요 그쵸 현명한 거 아닙니까 호리 피해를 따져도 그게 현명한 짓이에요 애매하면 지금 해 놓으세요 또 그게 어려우면 모르겠는데 아니 학당 와서 처음 놀러 왔다가 학고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억지로 끌려 왔다가 끌려 온 사람들이 더 잘 돼요 끌려 왔다가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어 있네요 또 데리고 온 사람은 또 놀래고 나는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 선입견 없는 사람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나 불교 좀 안 해 그런 사람 있죠 일단 그분들 먼저 제끼고 시작하셔도 돼요 이게 예수님이 말한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리라 처음 뭘 좀 알았다고 까불잖아요 나중 됩니다 내가 나중이라 급하다 하고 온 사람들이 빨리 됩니다 배울 마음이 있는 사람 금방 되고요 내가 좀 하지 이분은 이런 분들 평생 학당 나와도요 자기 아진만 더 견고해집니다 옆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온 사람 백지잖아요 머리가 그럼 해요 몰라 하세요 예 몰라 하고 전제감 있죠 예 있어요 몰입하세요 예 있습니다 그게 참나예요 아 그래요 끝이에요 근데 이게 뭐 좀 알았다 몰라 하세요 뭐 여기서 몰라란 어떤 몰라인가 무엇을 몰라 할 것인가 머리가 복잡합니다 선문답 중에 하나도 떠오르고 불교 경전 중에 뭐도 떠오르고 이게 노자의 무지 무역이라는 건가 이제 이분들은 이제 오래 갈 분들이에요 장수생 맡아 놓은 분들 난 여기서 장고하게 한번 시간을 보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견성해서 바로 참나에서 만나면 바로 정토입니다 바로 천국이에요 그냥 천국 바로 입성하시면 돼요 몰라만 자려도 돼요 이 뒤에 못해도 이분은 이미 정토 입성이에요 다만 이제 뻘짓만 하지 않으시면 뻘짓만 하지 않으시면 육바람을 그래도 지키고 살려고 노력만 하신다면 여러분 참나 각성하신 거 그거 다 정토 가는 미천이에요 아주 뻘짓하면 지옥 가야죠 아무리 깨어 있어도 그렇죠 깨워서 이상하지도 않으면 지옥 가야죠 다만 깨워서 육바람을 분석하고 사신다면 잘하지 못하더라도 육바람을 분석 몰라하면 바로바로 참나에 접속된다면 참나가 늘 함께하는 거 안다면 그 자체로 귀한 거예요 여러분 몸 아플 때 나중에 힘들 때 어디에 귀하실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참나가 현존한다는 걸 모르신다면 내 안에 참나 현존 없다면요 모른다면요 생으로 다 받아야 됩니다 애고가 근데 참나 현존 미리 미리 해 놓으신 분들은 진짜 힘들 때 마음 돌릴 때가 있어요 마음 둘 때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축복입니다 몸 아플 때 힘들 때 참나 현존 안에서 쉴 수 있는 분은 축복이에요 아라한들이 여기 의지해서 세상에 안 나가고 거기만 보고 있으니까 좋다고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자리니까 일단 이거 얻으시고 그 다음 기회 되는 대로 육바람을 분석해가지고 구공까지 또 가보자고요 일단 아공 아공밖에 난 몰라도 아무튼 참나는 일단 잡으시고 아공 이해를 벚궁으로 넓히시고 거기서 구공까지 또 나가보시고 이렇게 한 단계씩 가면 되잖아요 일단 내 거 좀 확보해 놓고 접근하셔야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뭘 내가 먼저 사야 될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언젠가 이거 다 사겠지만 뭐부터 사실 거예요 요거부터 사실 저도 이렇게 저도 지름신에 약해 가지고 이렇게 딱 봅니다 요거 살까 저거 살까 제가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딱 고민할 때 이제 고민도 많이 해보다니까 알아요 어차피 난 다 살 거란 걸 그럼 결론은 뭐예요 뭐부터 살까 고민이에요 오늘 뭐부터 사지 이거 우선순위지 결국 집에 다 와 있어요 택배 오는 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공부 외에는 그래서 근데 이거 똑같아요 결국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언젠가 다음 생에라도 하셔야 돼요 뭐부터 하실 거예요 빨리 정해서 하나씩 정복에 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공부 안 하면 다음 생 와도 또 제가 볼 때는 또 나가리에요 어차피 이번에 공부를 틀을 안 잡아 놓잖아요 다음 생에는 될 것 같으세요 갑자기 이번 생까지 안 됐는데 홍의각당도 널리 알려서 다음 생에 오셔도 홍의각당 바로 동네 하나는 들어가 있게 노력하고요 우리가 이번 생에 배워야 할 거 다 배워놓고 가자고 그래야 새새생생 뭔가 답이 나오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진화하고 진급할 수 있고 점점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이런 좀 지혜로운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이제 연구할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정신문화의 부응 문제도 정확히 답을 내셔야 돼요 우린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거 없어요 우주 공식이 안 바뀌어요 시공 초월한 불변의 공식이라 육바라밀은 육바라밀이지 안 바뀝니다 지난 2000년간 성자들이 연구했는데 이니에이지 육바라밀 천지팔도 바뀐 게 뭐 있어요 사랑과 정의 지혜와 사랑 다 합치면 이니에이지 전혀 뭐 더 바뀔 게 없어요 이 우주가 사라지고 다른 우주가 나와도 또 공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거긴 시공 초월한 자리니까 우리가 실험해 봤으니까 거긴 시공 없는 자리에서 나오는 명령이니까 요건 안 바뀝니다 그래서 늘 내 애고의 세계 시공 안에 사는 애고한테 지속적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불변으로 들리는 그 명령 그게 자명찜찜의 그 느낌인데 요거를 읽어내면은 왜 자명한지 왜 찜찜한지 다 아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 분석만 해 보시면 누구나 다 머리 달렸잖아요 한국인들은 더 잘하실 수 있어요 IQ 좋으니까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답을 먼저 내면은 우주 공식 깨달아서 인간사를 우주 표준으로 딱 맞추는 구조조정이 지구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민족에서 그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나올 거를 많은 도인들이 애연했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전문가 여러분 우주에서 여러분이 보살이시면 지구 오면 뭐부터 하실래요 구조조정 하러 왔어요 와 이거 엉망이네 기준들도 엉망이고 다 나라마다 제각각이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다 엉망이고 예전에 저기 레전드 도인들 예수님 부처님이 와서 해줬는데 지금 2000년 500년 2000년 만에 다 엉망되어 있고 다시 잡아줘야 돼요 우주법 가지고 와서 지금 우주는 이렇게 안 살아요 이 양반들아 이 지구 답답이들아 우주표준 이거야 고쳐 지금 회계도 고치고 정치도 고치고 교육도 고치고 다 고쳐 하고 이거 보살들이 해줘야 돼요 우주공식 알아내는 분이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야 돼요 학당에서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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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